시작합니다. 하... 왜 제가 긴장되죠? 아니야, 거기 말고 불러. 아무리 좋아도 저기... 네, 손님. 공연 중에는 안 입어봐야 돼. 아이고야, 진이야. 끝나고, 끝나고. 합동 공연인가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예쁘다. 어, 합동 공연도 괜찮네요. 하하하하. 그림자 같아, 귀여워. 누나 하는 거 다 따라오는 거야, 번호가. 이야... 엄청 어렀다.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배운 거 다 써먹는구나, 오늘. 야, 진짜 언니 예쁘다. 아이고, 언니야. 오, 뭐야. 예뻐. 진짜 예뻐. 크... 아, 잘했어, 나은아. 아, 진짜 예쁘다. 오, 이호, 리본도.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나은이가 또 열심히 배운 리본 치료도 보고 가실게요. 귀여워. 큰 원돌리기. 성공. 보고 가진 리본이 하나. 지금 이 기쁜 신력만 하고 가진 리본이 하나. 하하하하하. 으아... 어... 이렇게 배운 리본이 하나. 이렇게 배운 리본이 하나, 이만한 리본이 하나. 아빠! 너무 귀여워. 봐봐, 아빠! 아, 예쁘다. 아유, 토끼 같다. 완전 잘한다, 아빠. 진짜 아까보다 진짜 잘한다, 이제. 역시 연습 A입니다. 아, 아까 어려웠는데 진짜 잘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면 신동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궁극적이야. 나도 sheetkir한 가르치니언은 진짜 잘하는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nah.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